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제 의료현장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은 이제 수습은 해야 되고 상황은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꼬여가고 하니까 그냥 대책을 계속 내놓는 거죠. 그것도 의사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그게 가장 큰 대책이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질환 중심병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만에 1년에 이렇게 달성될 수 없는 거죠. PA 간호사 중심으로 바뀌는 상급종합병원 의협은 반발 병원은 간망 급격한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 상급종합병원 줄도산 우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거든요. 핵심은 먼 거 아니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일반 병상 규모를 줄이고 중증질환자가 필요한 병상을 더 늘리고 그게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의가 비싸니까 많이 고용할 수 없으니까 환자 수를 줄여라 그래서 중증질환 병원이라는 걸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대학병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실시가 되는 겁니다. 왜 조급하냐 사태는 여러분들 봉합을 해야 되는데 달리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미봉책으로 가려야 되니까 그걸 숨겨야 되니까 숨기기 위해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니까 중증질환 중심병원 그러니까 계속 사태가 꼬이는 겁니다. 계속 사태가 시간을 두고 5년 10년 계획을 가고 점진적으로 뭡니까 숫가를 정상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피해의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 및 업무 효율화 지원 저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5년 10년 준비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료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병식 땜빡질 등책이다.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 양성하는데 그의 혁심인 전공의를 비전문인력인 것처럼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 전문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워지자 병상을 줄이고 그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간호사를 치료하겠다는 속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법인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사가 아니고 의료원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도 그냥 땜빵질을 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간 뒤에 그걸 가려야 되니까 전문의 중심 병원을 포장해 가지고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가면 병상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환자가 줄어드니까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으로 일반 병실을 줄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일반 병상 하나를 만드는데 8억이 들어가 1,500억 정도를 들여놨는데 200 병상을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 숨기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숨기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숨기고 계속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늘려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 같아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고 전공의들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걸 현장을 잘 모르는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그냥 짬뽕 짜파게티 뭡니까 라면 다 섞는 겁니다. 의사 이야기 하나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계획특별위원회 이걸 결정한 특별위원회 의료계획은 없고 시민사회단체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의사들이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니면 전공의를 여기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전공의 수련 그다음에 의료인력수급책에 이런 걸 다 다루는 겁니다. 완전히 뭔가 하니까 제가 심한 말 하면 안 되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전공의 공백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병식 대책만 잔뜩 내놓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병원 경영진들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의 간호사령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면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이제 간당간당하게 여러분들 외래 진로의 의존해가 돌아가는데 수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쇼크가 오는 겁니다.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병원 구조전환은 재정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기회로 삼아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로지원 간호사들의 인력으로 대체하겠다. 중증질환을 기존 50%에 60%가 확대하겠다. 물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5년 10년 두고 그걸 그냥 구조계획을 갑자기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함께 1,500억 주겠다는 생각도 없이 일반 병동 200동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브란스 몇 동 줄여라 그럼 돈은? 돈은 다음에 생각해보고 이런 겁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급격한 구조계획은 의료기관 줄도산을 야기할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씨는 최근 여의도 승모병원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병상축소 등 구조조원에서 들어간 등 대학병원의 재정상태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선지급과 비상경영체제 지원금 등에도 폐원을 맡기는 시간 부족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나오셔가지고 2천 명 빼고 다 들어주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가 일반지는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전문지만 보도한 겁니다. 최근 여의도 승모병원의 경영단을 이기고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받고 있는데 건보지정 선지급 같은 게 다 땜방지기라는 겁니다.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줄도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전공위가 병원을 떠나면 여의도 승모병원뿐만 아니라 세브란사 경위의 의룬든 사립병원 대다수는 경영단을 이기지 못하고 진로축소 및 병동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위 이탈이 장기화되며 수술은 대폭 축소하고 외래진로는 지난 2월 3월에 비해 꾸준히 늘려가며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외래진로와 병상마저 축소한다는 병원들은 구조전환 안정화 이전에 병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수술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외래진로를 가지고 간신지름 지탱하고 있는데 외래진로도 줄여라 일반 병상도 줄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관료들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통제 방식이 익숙한지 숫가를 여러분들 조정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리도록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의료인력 배출과 국민의 의료수급 조적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수리 문제와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을 발표했니 이것은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긴급하게 생각해낸 대책에 불과합니다. 전부가 다 땜방질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앞으로 어렵게 만들지 참 걱정이네요.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야기죠. 의사 이야기만 듣지 말고 간호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서울 사립대 병원 간호사분이십니다. 입원은 제한하고 진로가 지연되고 암에 걸려도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은 코로나 이전과 똑같습니다. 수술 일정이 안 잡히는 겁니다. 언급환자들은 언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꾸준히 치료받아야 될 중증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익촉적발의 위기상황입니다. 의사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과정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휴가 휴직사용 등 심지어 임금 및 인력구조조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의사들이 수술 같은 게 진행이 안 되니까 무급효과 같은 걸 막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분의 이야기하는 간호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환자들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분이 계셨는데 치료를 끝내고 집에 가는 도중에 계단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로를 보았고 팔이 골절되어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레지던트가 없어 빨라야 10월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고 수술 이후에 회복 도중 항암제를 맞는 날짜가 되면 또다시 병원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의정갈등 사태가 없었다면 당장 수술을 진행했을 것이고 항암제를 맞는 시기가 되면 담당가와 협찬해서 편안하게 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사태로 환자가 감당해야 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베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외래 진로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무겁 휴가나 휴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올해 연차 16개 중 벌써 12개를 사용했습니다. 의정갈등 사태가 불러온 불합리한 폭탄입니다.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병원 입장에서 병동 간호사들은 진로지원 간호사를 내볼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각 부서에 있던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피해 피지시안 어시스턴드 진로지원 임무를 하게 됐습니다. 교수들은 피해가 전공의처럼 일해 주기를 바라지만 피해 간호사는 전공의가 아닙니다. 어떤 업무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부해야 될 것에 산듬입니다. 기대만큼 안 되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낙인이 되어 점점 위축되어 결국에는 상처를 입고 퇴사를 하거나 이전에 있던 부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서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왜? 어려운 거죠.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공의 수준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간호사분의 입장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어만 가는 교수들의 갑질. 이거는 전공의들이 부재로 교수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 피로가 쌓이고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며 담당 교수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하기가 두렵습니다. 환자에게 어떤 일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의사에게 환자 보고를 하면 교수들이 대답은 어쩌라고? 그런 간단한 것들은 노티파이 알리지 말고 내가 여태 놀고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바쁘다고요.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외래 보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등에 대답을 곤누. 교수들이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겁니다. 간호사분을 통해서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간호사분들이 지금 간호사분 입장에서 대학병원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들이 신경이 얼마 먹여 날카로워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외래 보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걸 보고합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냥 민감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쏘는 겁니다. 간호사분들한테. 간호사분들이 또 상처를 받는 거죠. 담당 교수에게 담당 환자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왜 늘 간호사들만 죄인으로 지급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재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의료 재난이 방치돼서 안 됩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생계와 노동 강도 강화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환자를 방치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한 매체에 장기화된 전공의 공백 예민해진 교수들 위축되는 간호사들 서울 사립대 병원 한 간호사분이 기구한 겁니다.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정부가 지금 전문의 중심을 가지고 국민들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산수가 안 됩니까?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는데 전문의 중심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전공이 있어야 매년 전문의가 3천 명 배출이 될 건데 1만 7천 명이라면 전공이 들어가면 7천 명을 사적하고 이러면 5천 명은 자리를 떠난 상태니까 매년 3천 명이 나와야 될 전문의가 300에서 500명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문의 배출이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 전공이 전문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전공의를 하고 싶은 의대생들은 그럼 어디 가서 수련 받습니까? 제발 공부 좀 하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 그래 또 편법을 쓰는 겁니다. 2차 진료기간 심지어는 1차 진료기간까지 협진이라는 명문으로 수련일을 보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다들. 수련자 여러분들 퀄리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냥 때우는 겁니다. 협진 뭐 협력기관 들어가고 여러분들 함께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학문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근거 없는 배움 생각조차 없는 오만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하다고 이렇게까지 용감할 수 있는 정말 기가 찰로릇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라는 것은 지적 겸손함입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그 분야는. 거기서 모두 보수주의가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좌파하고 이런 다른 것은 급격한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정화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잘 모르니까 급격한 계획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모든 여러분들 진정한 보수의 출발점은 지적 겸손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분야에서. 그 분야는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신 분들이 참 잘 압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다. 무식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를 이 정부는 필수의로 지방의로를 위해 계획한다더니 계획을커녕 대혼란을 자처하고 이 혼란을 위해 또 수많은 후속 조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욱더 헝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문제 결국 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라 의료계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의료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떠들고쳐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필요하면 제4차 의료기관으로 성격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PA 간호사 중심병원 그렇게 어떻게 떠들고칩니까? 완전히 스탈린식이에요. 사고가 이제 교수분들 많이 떠나고 하면 두 손 두 발 들 겁니다. 세상 우습게 알면 다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정부의 계획이 자영업자 사업계획보다 못하다는 생각과 대안 없는 현장성 없는 계획으로 일관하는 후진 계획이 계속해서 나옵니까? 이게 인문계 최고의 머리 중 하나라는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사법고시 출신들이 하는 게 맞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못합니다. 한마디로 일하기야 싫네요. 그냥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퇴직금들 보고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저도 대한민국 고위관료들이 여러분들 실력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낙담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더 많이 할 건데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나라 여러분들은 5천명씩 1년의 의사가 쏟아져 나온다. 인구수는 계속 여러분들 줄어든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일반 병 현역은 수년에 걸쳐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육군이 18개월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병장이 이제 2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원은 무슨 일인지 복무기간에 전혀 두려워지 않고 수십 년간 38개월 37개월 근무합니다. 급여는 좀 올라온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복무할 당시 대학시대를 교륜 수업으로 인한 몇 달간 복무 단축도 의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 두 달간 훈련과 실습기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은 36개월 정식 근무 두 달 훈련 38개월 오지게 이런 국가에 갖다 받자 된 겁니다. 풀로 채우다 보니 38개월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거죠. 아무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민을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나라는 일반 평사병도 보호해 줘야 되고 군의관도 함께 보호해 줘야 되고 의사도 보호해야 되고 환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간호사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국가의 책무지 않습니까. 사병을 18개월 줄이는데 군의관은 38개월 공보원은 37개월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을 약탈할 수 있냐. 북쪽도 징글징글하지만 남쪽 도 그렇게 이런 호의적인 게 아닌 겁니다. 관이 민을 대하는 태도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그냥 세금 뜯을 국민을 하는 것이 그냥 관이고 정치 권력이라고 봅니다. 제 눈에는 국민들이 노후가 부수지든 관계없고 그냥 오지게 이런 틈만 나면 뭡니까. 그냥 세금 때려가지고 건강보험료 때려가지고 돈 빼앗는 겁니다. 그게 항상 국민들은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조선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뜯길 건지인가 그것만 고민하는 겁니다. 조선조는 떠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선조는 그냥 지껏 가는 것이 간도 정도 가는 겁니다. 지금은 클릭 가지고 돈이 다 떠날 수 있고 사람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 싱가포르도 갈 수 있고 필요하면 뭡니까. 말레이자도 갈 수 있고 필요하면 파나마도 갈 수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 뭡니까. 북미 캐나다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간도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약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 엉망진창이니까 전부 돈이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을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모든 출발점이 제가 잘 모릅니다. 지적 겸손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인 겁니다. 의료 사태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위관리들이나 대통령을 보게 되면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없구나 하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의사보다 똑똑합니다. 내가 보건복지부 관리를 30년 했거든요. 의사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편때가 여러분들 계획 세워가지고 전문의 중심병원 PA 중심병원 중증질환 중심병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5년 너무 깁니다. 3개월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런 식인 겁니다. 치명적 자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체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제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뭘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30년 40년을 대학 교수하시는 분하고 의대 교수하는 분하고 내과 개원 이야기를 안 듣겠다. 박민수가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기죠. 조기용이가 딱똑하냐 물론 똑똑했겠죠. 그때는 다 서울대를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30년 흘렀습니다. 현장을 뭘 하나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기죠. 당신들 국민들이 주는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자 국민들 귀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의사든 간호사든 전공이든 의대생이든 간에 그런데 내 눈에는 당신들이 진짜 뭡니까 국민들 개떡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떡처럼 보고 있다는 게 내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이야기할 때 격한 표현을 쓰거나 하대하는 표현을 쓴 적은 거의 없어요. 왜 의견이 다르지만 당신이 직책에 대한 존경은 내가 항상 하는 겁니다. 국민들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의대 교수들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사니까 의대생도 마찬가지고 전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측은 지심을 갖게 되면 따뜻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 한 번 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건데 도저히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광고 간단한 하나 드리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제가 김동주 박사 실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도 보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하시면 한 번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